혜정씨, 아까 조문계사씨 정말이 안 있었는데 여보세요? 너희 둘이 나랑이 내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다른 말이지만 이렇게 맥주를 알아서 맥주를 알아서 이미 너보다 나이대로 너희 오늘날 둘이 넘쳤어 이 그린 음표도 비슷해 정말로 이별인 것 같아 이 사랑이 행복하지 이 사랑이 영원하지 이 사랑의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와도 좋겠다 함께 눕힐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눕힐 수 있어서 달콤한 눈빛 바로 나를 다 헤쳐진 길을 가세요 좋겠다 이별이 달려와서 이별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들으면 세상은 공복할 수 다들 괜찮으시길 바래요 두 사람 성경 내가 아는 데 안 싸우고 지낼 리가 없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잠깐 사과하기를 바람면 두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자상한 상점이 되어줄게 엄마 앞다리 속에 남는 너 아마 너무나 늦을 거야 두 사람이 행복하니 두 사람이 영원하니 두 사람 내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와요 좋겠다 함께 늦출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달콤하고 얄뜩 하루하루가 날 터지기를 바래요 좋겠다 이 비밀에 걸렸어요 좋겠다 이건 무슨 차례야 경상도 못하지 우리 날 터지기를 바래요 죽겠다 정말 무서워 죽겠다 좋으냐 해보니까 좋으냐 달콤한 낭몬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날이 너희에게 알려줄게 감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날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축가를 불러주신 두 분께 모든 하객분들과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부부로서 예를 갇힌 두 사람이 그동안 낳아주신 두 분께